네, 안녕하세요. 배영현TV의 배영현입니다. 오늘은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는 책인데요. 진정한 나와 대면하는 변화의 기술, 구변형님의 저서인데요. 이 책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약위개발서의 실천서이자 레전드 책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고용하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내 안에는 치료하고 삐뚤어지고 우유부다나 못된 면들이 수없이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힘을 이끌어낸다. 나는 그것들을 바꿀 수 있다. 그것들은 힘의 원천이 된다. 내가 휘어잡을 수 있을 때 그것들은 좋은 재료가 된다. 니처드 스턴이라고 해서 이런 말을 오록을 남겼네요. 그리고 또 앤디 오리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360도 돌아가며 본다. 인생을 살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삶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삶도 이렇게 360도로 좀 폭넓게 사고를 해보면 좋은 또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다는 말 같네요. 미국의 과학자이며 정치가인 벤자민 플랭커린은 50년 동안 매일 같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같은 기도를 하며 평생을 살았다는 사실이 흥미롭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는 무엇을 바랐던 것일까요? 그가 했던 기도문은 이런 것이다. 전능하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지혜가 저에게 명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잊도록 해주시고 저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향한 당신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진심어린 기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이 짧고 평범한 기도가 그를 평범한 사람에서부터 비범한 인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나도 짧고 평범한 기도문 하나를 만들어 보았다고 하는데요. 이 땅에 저를 보내신 이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제게 허락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날마다 처음과 같은 열정으로 새로운 최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을 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느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매일 하나의 기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오록을 소개하는데 내용은 보면 실천할 수 있는 자기개발서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한번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 힘든 분이 있다면 가까운 교회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늘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